두리안을 먹어야 할거에요 두리안을 먹으면 좋겠어요 두리안을 먹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사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리안을 먹어야 해요 두리안을 먹어야 해요 두리안을 먹어야 해요 내가 nunca 먹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두리아만 가벼운 두리안을 드셔야 합니다. 두리안은 어떤에 생각하세요? 두리안에서 정말 맛있다고 한다. 두리안에 더 맛있게 드셔야 하는 두리안을 먹을 수 있다. 두리안한테 더 맛있게 드셔야 합니다. 두리안에 대해서 boi한거죠? 두리안은 두리안에 진심이 없는데 두리안은 두리안에 취한거죠? 맞나요? I can try! 맛있고! 두리안 먹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1단계 Don't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2단계 숨을 쉬지 마라 Don't smell 냄새 맡지 말고 숨을 쉬지 마라 3단계 Just eat 그냥 닥치고 먹어라 잘 익은 두리안이 더 맛있어요? 네, 더 맛있어요. 맛있는 두리안부터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배고파요? 일단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맛있잖아? 네, 맛있어요. 정말 두리안부터 먹어요.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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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좋아해? 많이 좋아해 네, 많이 좋아해 네, 많이 좋아해 근데 여기 막상 오니까 ander 냄새가 어때요? 아직도 냄새가 나지 않아요. 이거 엄청 따가운데? 엄청 따가워. 봐봐.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진짜 이렇게 힘들어. 이거 먹는 거야? 이렇게 나와듭니다. 이걸 먹는 거 아니겠죠? 먹어주세요. 드세요. 자, 이거 한번 먹어볼게. 어때요? 괜찮아요? 맛있어요? 네. 이게 왜.. 왜... 왜, 딜리셔스? 진짜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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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를 왜, 딜리셔스. 제가 너희들에게 믿는데, 왜, 왜? 맛있어! are you joking? are you kidding me? are you kidding me? i'll try again yeah